좋아요, 구독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빠르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3기 EV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죠, 전기차.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부품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판넬 있죠, 판넬, 바닥 판넬. 이거를 만든 회사가 3기 EV예요. 그래서 차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매매 기법입니다. 신규 상장 매매 기법, 매매 기법, 신규 상장.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매매 기법 저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써야 돼요. 자, 신규 상장하고 상장 첫날에 시가, 종가를 지지하거나 여기 맞닿는 이 곳이 뭐다? 매수. 여러분들 매수하셨으면 이거 그대로 최소 10% 이상 수익을 빠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 상장 첫날에 시가, 시가가 지지가 되면서 매수 포인트죠. 매수 포인트. 자, 매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살짝 떴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이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지점을 상방 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시면은 아, 추세선을 지금 잠깐 잘못 꿨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이 꼭지점, 저 꼭지점 맞닿아서 그려보시면은 오늘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형 바뀌었다. A형에서 B형으로. 이제는 주가가 계속 이 사선을 기준으로 해서 막혔다면은 하방압력, 하방압력 계속 받았다면은 이제는 이탈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내일.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매매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3기 EV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직도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매기법이라든가 주가상승, 정률비율, 상승, 잉태확인형 그리고 뭐 기타 매매기법들, 급등주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기법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관심종목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관심종목. 이 관심종목들에서 상한가 한 종목 잡아냈고요. 그리고 7%, 10%짜리 장 전에 한 번,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두 번 관심종목 드립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가 여러분들 확실한 트레이더로 만들어드리겠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